철도건설 시스템 학부 내에 철도건설 전공하고 글로벌 철도학과가 있는데 글로벌 철도학과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 안태봉 교수입니다. 글로벌 철도학과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분야로 진출하게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학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글로벌 철도학과는 어떤 전공을 배우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세부 전공으로는 어떤 교육과정을 배우고 있는지 또 관련 자격증은 무엇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철도라고만 보통 사람들이 알아요. 철도는 많은 분야가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기계, 전기, 건설, 경영 이런 분야들이 모두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시스템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글로벌 철도학과는 그 시스템 분야를 전반적으로 다 배우는 학과입니다. 건설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경영도 배우고 융합된 분야이기 때문에 또 전기도 배우고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해서 고급화된 교육을 배우기 위해서 또 외국 교수님들이 영어로도 가르쳐요. 학생들이 영어로 배우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운 것을 느끼겠지만 우리 외국 교수님들이 또 그 전공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영어를 가르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과가 글로벌 학과라고 이름을 주어주고 그 과 내에서 배우고 나오면 좀 더 고급적인 직장, 고급적인 직업을 갖도록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학협력기관의 어떤 인턴십을 통해서 또 실무증심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국내로 철도시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의 건설회계사라든가 설계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외국에서의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가는 학생들 또 직장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필요로 하는 인재를 우리가 키우는 데 더욱 목표를 갖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분야에서는 BIM도 배우고 안전관리, 신호 및 운영 이런 분야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저희 학교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냐 하면 글로벌 철도 전문가를 우리는 양성한다 이런 분야를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외국 교수님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언어적인 면에서 어려워하는 면이 있어서 또 일부 많은 과목들은 또 한국말을 겸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높은 수준의 그 실무 지식과 또 기술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하게 되고 또 영어를 함으로써 글로벌 또 역량을 갖춘 인재를 또 양성하는 데 우리 학과의 비전이 있고 경영, 차량, 전기, 철도 건설 우리 학교의 철도 단과대학에서 각각에서 가르치는 부분을 융합적으로 골고루 배운 다음에 우리 학교는 부전공을 하게 돼요. 부전공을 하면 그 과에 조금 더 배우고 더 깊게 배우고 싶다는 교과적인 내용은 그 학과에 가서 또 전문적으로 더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골고루 다양하게 융합적인 측면에서 배운다 해서 글로벌 철도학과라고 저희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학과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교육과정을 배우게 되냐 하면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 2학기 이렇게 되는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에서는 제너럴 매니지먼트, 저희 영어로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영어로 된 교과목을 외국 교수님들이 가르치니까 요즘에는 한국어로 가르치는 강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나 좀 난이도가 느껴진다는 것은 한국어와 영어를 병행해서 수업을 합니다. 1학년 1학기 때는 제너럴 매니지먼트, 그리고 현대철도의 이해, 그리고 디스크리트 매스, 이산수학이라고 그러죠. 그런 과목을 배우고, 레일웨이 잉글리시 터미널이지, 영어에서 철도에서 배우는 용어들은 어떤 교과목들이 있나, 어떤 용어들이 있나 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들을 배우고, 2학기 때는 영어 과목, 또 캘큘러스, 레일웨이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들을 가르치는 Fundamentals of Railway System이라는 교과목을 배우고, 우리는 철도라는 것은 융합 시스템 분야이기 때문에 궤도도 있고, 전차선도 있고, 전기 공급도 있고, 또 건설도 있고, 궤도도 있고, 사실 하나만 띄워질 수 있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또 기본적으로, 개괄적으로, 큰 숲을 본다는 의미에서 1학년은 전공과목을 그렇게 배우고요. 물론 이 교과목 외에 교양과목은 또 따로 있고요. 2학년에 들어가면 Physics, Fundamentals of Electrical Engineering, 즉 전기공학이죠. 전기전력선 공급, 신호통신 이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Applied Statics, 정력학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Project Management, Static, Fundamentals of Electric, 전기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정력학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2학년, 2학기 때 전공과목으로 배우고요. 그 다음에 3학년이 들어가면 우리가 설계를 배웁니다. 최근에는 BIM 설계라고 많은 정보를 주고 전설 단계마다 그 자재 공급,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뭔가 지능적으로 설계하는 거를 우리 BIM 설계라는 건데 그 BIM 설계에 대한 내용을 기초적으로 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철도를 어떻게 건설하느냐 하는 레일웨이 컨스트럭션을 배우고 철도 건설 공학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글로벌하게 이 교과에 대한 물류 공급 시스템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철도 전기 시스템에 대해서 내용도 배우고 그 다음에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Management라는 교과목도 배우고 이것도 이제 외국 교수님이 가르치기 때문에 영어하고 같이 좀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 요즘에 여러 가지 4차원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블록체인에 대한 인프라 스트럭처 즉 사회 간접 시스템 이런 건설 구조물이죠. 사회 구조물 이런 내용도 배우고 그 다음에 현장 실습도 하게 되고 현장 실습을 해서 현장에 가서 또 그 회사에 가서 인턴십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런 교과목들을 우리는 교과목으로 대체해서 인턴십으로 하게 됩니다. 4학년 때 가면은 글로벌 컨스트럭션 잉글리시 프레젠테이션에서 영어 능력을 좀 키우게 되고요. 레일웨이 컨트롤 시그널링 시스템에서 신호통신 이런 교과목도 배우게 되고 컨스트럭션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시공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사업 관리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배우고 물론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해서 다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 교과목을 배움으로써 그 교과목에 대한 인식과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향후에 어떤 지식을 통해서 적용해 나갈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런 교과목을 주로 우리는 현장 실습을 통해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4학년 2학기 때는 글로벌 컨스트럭션 잉글리시 프레젠테이션 영어 교과목을 우리는 강조하기 때문에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능력도 가게 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스트레티지, 스마트 테크놀리지 우리 교과목들을 새로 많이 짰을 때 4차 산업 시대죠. 4차 산업 시대에 AI 과목도 있고 그래서 앞에 1학년에도 디스크리트 메스, 이산수학이라고 그러죠. 컴퓨터 과학에 많이 쓰이는 과목, 그런 과목들을 우리는 많이 넣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4학년 2학기 때 배우게 되고요. 우리 과를 졸업하게 되면 철도 분야에 대한 다양한 자격증을 딸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있는 것은 그 중에 상당히 일부분이고요. 우리 과에 들어오게 되면 철도 단과대학의 모든 과에서 갈 수 있는 디젯 아카데미에서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고 전기차량 운전면허증을, 우리 학교에서는 디젯 아카데미라고 그러죠. 철도 신호기사도 딸 수 있고, 운송산업기사, 철도 차량기사, 이외에 토목기사, 교통안전관리자, 천기철 이런 면허증들은 또 자격증, 이런 것들은 공기업을 갈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런 자격증을 따야지 졸업이 됩니다. 기사 자격증은 1차까지만 따면 되고, 산업기사는 2차까지 다 따야지 졸업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졸업을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1인, 최소한 1자격증 하나는 따야지 졸업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졸업 후 우리가 가면 어느 분야로 갈 수 있냐. 국영기업체, 사기업체, 대학원 및 연구를 계속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국영기업체는 우리 과에서 코레일, 교통공사, 각 지자체에서 서울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이런 광역도시 이상들은 철도, 지하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공사에 취업할 수 있고 그런 구경기관, 그다음에 건설회사, 전기경영에 관련된 여러 설계사라든가 운영사들 이런 회사에 취업할 수 있고 외국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또 취업할 수 있고 연구를 하겠다 그러면 철도기술연구원이라든가 다양한 다른 연구원에 진출할 수 있고 저희 학교가 맺고 있는, 또 우리 과가 맺고 있는 극동교통대학이라든가 이런 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2 플러스 2 또는 대학원을 또 외국으로도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디젯 아카데미에서는 철도 단과대학에서는 다 갈 수 있는데 글로벌 철도학과에서도 저희도 여러 학생들이 가고 있습니다. 우송 디젯 철도 아카데미는 우송대학교 대전도시철도공사 및 철도 운영기관의 종사자 인력 운영계획에 따라서 철도안전법에서 철도 차량 운전면허 취득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 기간에 우리 학교에서는 4학년 때 보내서 거기서 듣는 수업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서도 그것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과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우리 학과는 영어 능력을 많이 키울 수가 있고 다른 학과하고 차별되게 외국 교수님들이 직접 가르쳐서 영어 능력을 최대한 도로 향상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취업할 때 좀 고급화된 직장에 취업할 수가 있다. 영어가 장애가 돼가지고 취업을 못하는 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두 번째로 영어를 잘해야 되나요? 저희 학과에 들어오려면 들어오는 학생들이 다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물론 저희 과를 졸업한다고 해가지고 아주 영어가 유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본 학생과 거쳐보지 않은 학생들은 그 한란은 태도와 학습 능력, 또 진행 능력, 영어가 어떻게 자신감 있게 달려드는 그런 능력 차이에서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못하더라도 따라오면 다 따라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연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러시아의 극동교통대학교, 중국의 소주대학교, 철도대학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들인데 이 학교의 투플러스트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학교에 가면 졸업 여기서 하게, 또 그 학교에서도 졸업하게 됩니다. 철도 운전 교육도 받을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는 디젯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고 또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대전, 부산교통공사 이런 데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운전기관사로 취업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또 우리 현대건설에 보면 인재개발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서 현대건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현장들에 많이 이렇게 학생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취업을 하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영어 성적이 중요하죠. 그래서 플랜트, 건설, 설계, 환경 이런 분야에도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가서 취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학생들 있고요. 우리가 우리 과를 졸업을 하게 되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또 어떤 직장에 취업하게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요점만 다시 말씀드리면 고급화된 영어 교육을 통해요. 철도의 다양한 분야에 두루 섭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됩니다. 물론 한 분야를 더 배우고자 한다 그러면 그 분야에 부전공을 하게 돼서 그 모자라는 부분을 더 보충할 수 있고요. 이렇게 우리 과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